며느리, 반드시 정권교체하고 싶은 진선미 의원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나라다,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대답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서 승리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. 오늘 승리의 시작, 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. 승리의 영원을 모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오셨나요? 신호를? 문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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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양산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울산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겠다. 이번에 대통령 누굽니까? 문재인! 노동자합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어요! 현대동자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? 아니요! 현대중고 배인! 문재인! 문재인! 네 감사합니다. 현대중고 배인! 문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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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